전주시가 건축물 높이 제한과 용적률 완화 등 규제를 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체성이 위협받고 또 무분별한 난개발로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건데요. 전주시는 옥상 위에 옥상, 즉 과도하고 중첩된 규제를 푸는 것일 뿐이라며 오해라고 일축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지난 18일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푼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0m 이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공원 주변 고도지구 층수 제한, 원도심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의 발표에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원도심 경관이 훼손되고 지역 브랜드들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슬로시티가 아닌 빠른 도시, 또 프랜차이즈로 덮인 공간을 우려한 겁니다. 여기에 개발의 속도만을 낼 경우에는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전주시는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40m 고도제한 규제 완화는 중첩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일 뿐 폐지가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재개발과 재건축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프랜차이즈 입점 관련해서는 상가 공실이 증가하면서 지역 상인회의 요구가 높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검토를 거쳐 지역 브랜드와 상생 경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선택폭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전주시의 정책 기조는 행정 절차 이행기간 단축과 건설 비용 절감, 유원회별 상충으로 인한 행정 절차 지연 해소, 여기에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주시는 관련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 용역 등도 하반기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